상아서 계속 밀었는데 머리 뒤에 천 좀 덧대주고 섬을 좀 많이 채워서 빵빵하게 만든 다음 다시 인형처럼 만들어주려구요 머리가 지금 없어 이러면서 터져가지고 옷 망한 것 같지만 대충 완성했습니다 뭐가 없었어 귀에 이 편이 없어서 그냥 다른 천으로 덧대가지고 섬을 넣었구요 얼굴이 삐뚤빼뚤해서 섬을 좀 경락마사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라고 막 쏟아낸다 근데 완전 허접하잖아 다 죽어가는 이라고 막 불쌍하다 섬을 좀 빵실빵실하게 넣어도 좋았을텐데 아쉬워요 뭔가 한쪽에만 지우치면서 나름 귀여워서 그냥 대충 완성 그리고 나머지 라이온 얼굴 가죽도 맨날 밀어놨다가 쿠션을 만들게 해보려구요 남는 천으로 만들고 완성! 천까지! 그래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천도 어때서 손도 잘 됐으리라고만 보다 트렉스 쿠션 OPG도 만들었었는데 트렉스 쿠션보단 좀 더 솜이 적어요 그리고 안고작게 좀 더 작은 사이즈로 트렉스 쿠션 만들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이정도 작은 사이즈 쿠션을 만들었으니까 솜이 역시 여기가 더 많아서 여기로 옮겨주면 완성! 끝! 끝! 끝!